자, 이번 경기는 도쿠가 키쇼 닌자 vs 어, 그리고 IS에, 현대 IS에, 근대 IS에 이제 신식 닌자입니다 신식 닌자 대 구식 닌자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식 닌자냐 구식 닌자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죠 갑시다 하, 날아서 표창도 집요, 선빵 필승! 지팡이 들고 메테오, 메테오 먼저 하면 이겨요 아, 그래요? 자, 그래 닌자는 특성상 좀 앞에까지 배치가 됩니다 선광탄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악! 뭐야 야, 닌자 저기 있어! 뭐야! 야, 서로서로 반대 있는데? 은신술! 가라, 닌자야! 야, 생각하는 게 둘 다 똑같아 어, 야 닌자 맞아요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움직인데? 어, 닌자 대 야, 아들이 신식 닌자고요 아들은 구식 닌자입니다 어, 구식 닌자에요 과연 신식, 신식 닌자 대 구식 닌자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선빵! 이거 뭐지? 한 번 더 던져주마! 오우! 던져라! 등고오는 포트리스 연기가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붙어! 공격 개판인데? 닌자! 오우! 역시 구식 닌자! 무식한 닌자들! 야, 신식 닌자가 털리는데? 야, 신식 닌자가 더 약해! 갑옷에 차이가 있네 허허허허허허허어어 싱! 끝! 야, 엄청 잘 싸우는데? 구식 닌자! 쓱니! 야, 역시 신식 옛날만 못하네 다시는 구식을 무시하지마라 야 아군손실 119명에다가 적군손실 178명으로 구식닌자의 승리